핫! 포카락!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하!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하나요? 지난 시간에 요청한 주제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장애인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뭐 요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장애인을 먼저 꼽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 장애인 있겠죠. 몇 명 정도 될까 보면 UN에서 대략 추산한 게 200만 명 점이 안 된 걸로 추산하더라고요. 근데 2007년도에 어떤 통계 자료로 보니까 또 장애인 수가 76만 3천여 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니까요. 10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마 뭐 장애인 기준 자체가 뭔가 좀 통계 낼 때 다르게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 인구 비례로 놓고 볼 때 뭐 북한의 장애인 수나 뭐 우리나 다른 나라들 장애인 수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뭐 시작부터 일단 퀴즈로 시작을 해보죠. 네 좋아요. 북한에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죠. 있죠 있죠 있죠. 북한에도 과연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을까. 네. 있지 않을까요. 오늘 동그라미 되게 잘 그렸다. 동그라미를 잘 그리는 사람이 연애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 진짜요. 안 됐는데. 하나 둘 셋. 자 봅시다. OX 갈리네요. 왜 공백이 X야.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 해가지고 다 똑같은 학교에서. 아 뭐야. 나만 이상한 사람인데. 네. 북한에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장애인도 똑같은 일반 학교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교육의 기회를 오히려 박탈하는 효과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버리면.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위주로 교육과정을 짜버리면 또 장애인 아닌 학생들이 또 불편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건 오히려 따로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 요즘은 이제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장애인 학교가 따로 있기도 하고 그냥 보통 학교에 장애인 학급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같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장애인들이 다른 비장애인들과 섞여서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비장애인 학생들한테도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애들은 이런 불편한 게 있으니까 너네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교육이 돼서 그게 좋더라고요. 북한에 이제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느냐. 농화 학교가 8개, 맹화 학교가 3개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도마다 농화 학교는 거의 도마다 있는 것 같고 맹화 학교는 주요 도마다 있는 것 같고 지적장애 학교가 한 개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다 수용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현재 학생이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농화 학교, 맹화 학교에 900명 들어가고 지적장애 학교에 500명 이렇게 좀 있다고 그러고 처음에 이게 애초에 개교한 게 1959년에 개교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일찍 개교한 편인데 당시에는 한 학교당 한 400에서 500명 정도씩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근데 1959년이면 진짜 빨리 개교했다. 저도 상당히 빠른 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교당 400, 500명이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요? 그래서 학생 수가 왜 줄었을까 그건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수가 줄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 수라는 게 농화나 맹화는 사실 선천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수가 자연적으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학교를 굳이 이렇게 분리된 특별 학교를 안 가고 일반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교육을 안 하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인구 비례로 놓고 보면은 농화나 맹화 학교 학생들의 수 그러니까 이런 별도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 수는 한국에 비하면 뭐 거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약간 적은 편이고 지적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별도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하는 경우 그게 아주 작구나. 사실 학교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신체장애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이나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학생과 통학 교육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전쟁에서 전쟁 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상위군인 이런 사람 이런 거 이제 영예군인이라고 북한에서는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산재를 당해서 그래서 다쳐가지고 뭐 팔이 뭐 못 쓴다거나 다리가 못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영예시민이라고 불러요. 북에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인데 뭐 어른이 돼서 이제 장애를 입은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학교에 다니는 그런 건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영예군인기업소라고 해서 이 전쟁 때 상위군인들 장애인들이 다니는 기업소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기업소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네. 이게 이제 행정구역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오 다 있구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공장에서 일하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 모여가지고 이 공장에서만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이렇게 좀 정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능학교를 이제 다니게 돼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취미나 뭐 희망에 따라서 직업 배치를 해주는데 주로 이제 뭐 이발 미용 피복 식료 가공 목공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는 어쨌든가 기업소마다 행정구역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장애인 차별이 좀 심하다는데 어 어떤 게 아시는 게 있나요? 아 네. 하하하하 북한에 이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장애인 차별 수준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박해한다. 네. 맞아요. 이런 보도들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다 지방으로 쫓아버렸다. 평양에서 못 살게 한다 라든지 뭐 장애인들을 뭐 무슨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었어요. 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 실제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탈북자들도 있어요. TV에 나온 탈북자들 중에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만갑. 네. 그런데 나오는 탈북자들. 북한에서 뭐 장애인들을 박해한다 그러는데 정작 TV에 출연하지 않는 그냥 탈북자들 얘기를 쭉 들어오면 뭐 이런 사람들도 페이스북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 보면 아 그건 좀 잘못된 정보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2000년대 그런 얘기도 있었죠.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방에서 추방한다는 말도 막 들었어요. 평양에 못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에 6.15 선언 이후에 방북 취재 이런 거 많이 갔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행사하러도 많이 가고 평양에 갔더니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어 뭐야 그냥 있네. 헛소문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렇구나. 예를 들어 이런 방송도 있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미국에서 운영하는 방송인데 주로 이제 반북 보도를 많이 하는 방송입니다. 반북 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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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이런 방송도 있었어요. 북한 장애인 특집이라고 해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네. 여기서 탈북자 김진희 씨가 북한에서 장애인은 대학이 못 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 방송 안에서 또 다른 탈북자 김충원 씨 이 사람은 뭐 가명을 썼는데 네. 네. 이 사람은 신이주의 영예군인 경제대학에서 3년간 자기가 공부를 했다. 같은 방송인데? 다르게 얘기를 했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영예군인 경제대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예군인들을 위한 대학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대학교가 있나? 따로 없죠. 없죠? 오 대박. 그래가지고 탈격자들이 하는 말이 참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요. 누구를 믿어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방이든 평양이든 장애인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는데 2007년이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 교류가 잘 될 때 아닙니까? 잘 될 때 장향숙 의원이 방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장애인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방북을 했단 말이에요. 회의하러 갔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배려는 본받을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애인이 없다는 말을 북한에서 종종 한대요. 자기들 나라에는 장애인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실제 장애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비장애인과 더불어 산다. 그래서 나누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장애인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남쪽에서는 그걸 오해를 해서 평양에는 장애인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다르게 해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되고. 반성이 되네요. 사실 비장애인이라는 말도 더불어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보통 정상인이 이렇게 말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잘못된 말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되니까 너무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뜬금없었죠? 좋은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렇게 장애인을 돕거나 장애인과 결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생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장애자 보호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만들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더라고요. 자야수 의원이? 진짜 이거는 짱이다. 그렇군요. 그런데 평양에 가서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물들에 보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다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단 한쪽에 이렇게.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측면에서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휠체어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이제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도블럭. 노란색 이렇게. 점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휠체어와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북에 방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들에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계단 옆에 그게 많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짓는 건물들은 좀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장애자 보호법에 이제 그런 규정들 이런 게 생기면서 변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의 과학기술전당이라고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이제 우리로 치면 과학관, 국립과학관 이런 개념인 건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게 갖춰져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외국인이 가서 보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 이런 거 방송할 때랑 너무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곧 열리지 않을까. 구경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쿵쿵쿵할 수 있잖아요. 아마 곧 열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맞아요. 퀴즈 이제 두 번째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북한에 이제 장애인 관련법이 있는데 이게 21세기에야 제정이 됐다. 20세기에는 없었다. 21세기가 몇 년? 2001년부터가? 2001년부터가? 21세기죠. OX? 네. 21세기에 들어서 제정됐으면 O. 20세기에도 이미 있었다. 그러면 X. 아니 근데 59년에 장애인 학교가 생겼는데 더 빨리 되지 않았어요. 아 여기가 뭐 무조건 X다. 근데 정답은 O입니다. 에? 진짜요? 약간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애자 보호법이 최초로 채택된 게 2003년이래요. 그 전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특이하죠. 아니 59년에 이미 장애인 학교가 세워졌는데 근데 법은 없었던 거예요. 법이 없어도 다 이렇게 평등하게 지냈다는 건가요?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아 굳이 법이 없어도 장애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 되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어쨌든 이 장애자 보호법이 채택되면서 그때부터 행정 단위별로 장애자 보호위원회라는 게 설치가 됐대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2013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건 아무래도 국제 관계에서 국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나 기구들 이런 데 가입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에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법 자체를. 그래서 2013년에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국제 표준에 맞게 개정을 했고. 장애자 보호법 제1장 제2조에 보면 장애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국민이다.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국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총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법은 2003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관련 기구는 그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구나. 그러니까 법과 관계없이 그냥 기구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8년에 조선불구자 지원회라는 게 발족이 됐고요. 불구자요?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장애인 비하하는 말? 네. 그렇죠. 비하하는 말이죠. 원래 우리도 불구자 그러면 비하하는 말로 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북한의 장애인 정책이 실체가 이렇다. 불구자라는 말을 썼다. 98년에도 이미. 이게 2005년도에 가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로 개편이 돼요.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구자라는 표현을 계속 썼던 거죠. 장애인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지적들을 했는데 그런데 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냐면 용어가 우리가 쓰는 불구자라는 어감과 북에서 쓰는 불구자라는 어감이 다른 거죠. 아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약간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 비하하는 표현으로 인식하는데 북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요즘 장애인 관련된 표현들 중에 장애인 운동을 하는 단체나 이런 기구들 중에 최근에 핸디캡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핸디캡? 네. 이게 장애인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뉘앙스로 많이 쓰이게 됐단 말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학교에 가면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90년대, 80년대만 해도 친구들을 욕할 때 병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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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가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장애자에서 장작 빼놓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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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라는 표현도 점점 욕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려를 끌어들여서 핸디캡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이제 이게 욕이 되면은 용어를 바꿔요. 용어를 바꿔도 시간이 지나면 또 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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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용어를 바꿔요. 용어 한참 지난 뒤에는 또 이것도 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장애인과 관련된 단어들은 다 부정적 인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반성해야 될 우리나라 현실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들이 다 이거 장애인 비하하는 표현 아닌가 생각되는데 북에서는 별로 그런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불구자도 그냥 굳이 이게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워낙에 이런 남북 교류를 하면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 불구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냐. 안 좋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북에서도 자꾸 교류서부터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지적들이 들어오니까 장애자로 바꿨는데 장애자와 관련된 표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장애자라고 하느냐. 이 자가 한자로 이제 놈자자를 쓰니까 이거 욕 아니냐. 이거와 비슷한 표현을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2007년도에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끝나고 나면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당선자 그때 누구였죠? 이명박 당선자라고 하니까 인수위에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왜냐하면 이게 자가 놈자자라서 기분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당선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왔죠. 그럼 유권자는 어떡하냐. 국민은 욕해도 되고 대통령은 욕하면 안 되냐. 그럼 유권인으로 바꿀리? 그렇게 되는데 유권자는 지금도 유권자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쓴다고 해서 이게 욕이고 인을 쓰면 욕이 아니냐. 이것 좀 약간 억지인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렇군요. 되게 설명 잘하시네요. 엄청 내 수긍이 됐어요. 수긍이 됐으니까 다행이네요. 2010년 이후에는 국제 교류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관련해서. 그래서 2010년에는 국제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대요. 국제장애인의 날이 몇인지 모르시죠? 네.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12월 3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 자체 장애자의 날을 또 제정을 했어요. 2011년 그 이듬해. 북한 자체 장애자의 날은 6월 18일이더라고요. 한국도 장애인의 날이 따로 있어요. 4월 20일입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장애인이 아니면 잘 몰라요. 이런 것들.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12년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이라는 단체가 기구가 설립됐고. 조선농인회복중심 이런 기구들이 설립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재활치료 관련된 기구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2013년에는 조선농인협회, 장애인예술협회 이런 것들이 설립됐고.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회원국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또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2014년에는 조선농인협회도 설립되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표준에 맞춰서 이런 기구들 설립되고. 국제기구들과 교류도 하고 이런 것들이 2010년대 이후로 활발하게 좀. 어쨌든 좀 늦긴 늦네요. 확실히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스포츠 얘기하다가. 북한 장애인 스포츠 얘기하면서 리분희 씨. 이 분 자식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장애인 관련된 단체의 기구장을 맡게 됐던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런 스포츠를 키운다거나 예술을 키운다거나 이런 관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스포츠도 하고 예술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북한은 뭐 그런 거 별도로 없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봐요. 그래서 좀 많이 늦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 퀴즈 하나 나가죠. 네. 장애인 예술 공연팀이 있을까?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예술 공연팀. 그냥 예술 공연팀은 많이 봤는데. 그렇죠. 많이 있죠. 아니 근데 위에 2013년에 장애인 예술협회 설립한 거면 있지 않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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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명탐정 코난. 주사먹기. 하지만 함정일 수 있다는 거. 네. 봅시다. 이미 썼어요. 낙장 부립이에요. 못 고칩니다. 오. 네. 맞습니다. 야. 나 진짜 오랜만에 맞춘 것 같아. 진짜. 나 맞췄어요. 이 장애인 예술 공연팀이 해외 공연도 했어요. 영국에 두라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이 동포들이 만든 단체인데 북한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선교 단체 같은 건데 여기서 북한에 지원을 해가지고 장애인 청소년들의 예술 공연팀이 영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영국 다 돌고 유럽 쪽에도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올해 5월 달에 또 이걸 두 번째로 해외 순방 공연,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좋았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 영상도 이제 BBC나 이런 데 보면 영상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장애인 팀 공연하는 거 보니까 실력은 그냥 보통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연주 실력이라든지 공연 연극을 하는데 시각 장애인들이 연극을 해요. 자기들끼리. 근데 딱 다 맞아요. 이게 안 보이는데 대박 그래서 그 연극도 미녀와 야수 같은 서양에 잘 알려진 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아, 그렇구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또 제가 뭐지? 저번에 궁금하다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선배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알게 됐고 근데 어쨌든 간 좀 관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늦게 이런 것들이 법 같은 거나 국제 기구들이 만들어진 게 장양숙 의원이 한 말이 가장 좀 이 방송에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좀 반성도 되고 관점에 대한 변화 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갑자기 소감? 너는? 되게 말씀하시네요. 소감으로 금 넘어갔습니다. 되게 뭔가 느낀 게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가지고 당연히 북한에도 장애인은 있겠구나라는 거는 상식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되게 좀 늦긴 해도 그래도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근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장애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치나 이런 게 떨어지거나 높거나 이렇지 않고 비슷하다는 거죠? 네, 비율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장애우라는 표현이잖아요. 네, 네, 네.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장애인이란 표현하고 장애우란 표현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아, 이런 얘기 들었어. 장애우라고 또 얘기했는데 아, 이거 어려운 게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로 표현해서 장애우라고 하자. 근데 어떤 일각 한쪽에서는 왜 친구냐. 그것도 약간 연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하는 게 제일 맞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장애우도 막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들은 적이 없었는데. 아, 진짜? 들은 것 같아요. 왜요? 뭐가 맞아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답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지어낸 표현인데 실제로 장애인들이 느끼기에는 굳이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 되는 걸 장애우라고 굳이 표현을 해서 막 친구라고 강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방송에서. 어떤 거예요? 약간 그 뭐지? 우리나라랑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랑 북한 말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특이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모르는 북한 말, 북한 사투리 이런 거를 다음에 좀 방송 때 하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아, 갑자기 또 이런 용어 같은 걸 배우기 시작하기가 좀 재밌네요. 안 그러니? 좋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